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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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해보세요 장사 왜 네임하는지가 자 이 경기에다가 또 나오네요 충분히 공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디마리아 호랑나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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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었습니다 호랑나비 이카르디 이카르디에 첫 골이 나옵니다 베네데토가 천반전에 합원골 이어받고 자 지금도 연결됐습니다 온사이드입니다 디마리아 킬리안 운바펫 3대 0 만듭니다 지금도 빠져들어가는 모습에서 이 디마리아 선수가 보지도 않고 그대로 들어오는 선수를 향해서 감각적인 패스를 보여줬는데 스피디에 아주 강점이 있는 운바펫 네 네 안 등 맞은 킬리안 운바펫 3대 0 베네데토 공격적인 선수 좋아요 디마리아 운바펫 들어갔어요 칠리안 운바펫 2골입니다 여기서 디마리아 행으로 뛰다가 중으로 들어가죠 망날다 손에 맞고 가엾고 딱 한 자루다 디아고 실바 가라큐뉴스 에리 마싱 네이바르 네이바르가 오른쪽 잘 맞았어요 디마리아 디마리아와 음바페의 장품이 나옵니다 1대 0 앞서가는 바리생게르마 네이바르 선수에게 시선이 모두 가있지 않습니까 온사이드가 됐고 발 뒤꿈치로 자 여기서 네이바르 패스도 기가 막혔었고요 지금은 디마리아 선수의 발에서 공이 떠날 때 이때의 음바펫의 위치였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었었죠 툭 밀어놓고 연결되었습니다 디마리아 왼발 쇼 들어가서 에리소스 카바리 교체되자마자 축하골 터트립니다 이카르디 들어가고 카바리 사실 이거는 뭐 약간 사기교체죠 와이다이 벌렬 때 디마리아를 완전히 놓쳤어요 디마리아가 지금 니그네에서 어시스틱이 1위거든요 11개째를 기록 중입니다 가운데로 풀어줍니다 작동시작 3 2 디마리아 다시 카바리 완벽합니다 디마리아와 에디소스 카바리 1대1 1대1 1대2 도전골입니다 그림 같은 잘라먹기네요 우선수의 작품이 나옵니다 이게 파리죠 오오오오오오오오어 잘라들어가니까 병을 넘기는 형태에서 찍어지죠 로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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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